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 소화하고 폴란드로 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 자체가 저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언론들을 보면 거의 잘 갔다는 그런 논주가 좀 많던데 유럽 정상들과 소통하고 정상회의도 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나토라는 것은 군사동맹체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나토는 군사동맹체죠. 그러면 군사동맹체에서 논의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군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나토는 지난번부터 나토는 사실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지만은 유럽의 많은 국가하고 미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참가하는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70%, 80%는. 그래서 나토의 전략은 나토와 미국의 전략은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거의 규정을 해요. 러시아를 지난번에는 나토의 가장 큰 안보 위협 국가로 봤고 중국을 체제에 대한 도전 국가로 봤어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그걸로 나토가 규정을 했고 미국 입장에서는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묶어서 중국, 러시아 포위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그래서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 중에 미국의 우방국가인 또는 동맹국가인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개 나라를 초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나토 해운국이 아니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옵저버국, 파트너국입니다. 그래서 소청한 이유는 나토와 인도태평양을 연결하기 위해서 즉 러시아와 중국 포위 전략 속에 우리나라를 엮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중국하고 점점 멀어지고 점점 적대시 정책을 윤석열 정부는 쓰고 있잖아요. 나토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하고도 관계가 멀어져서 바로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의 불안정성을 높게 하는 겁니다. 왜냐? 동북아 지역이 한국, 미국, 일본 협력이 강화되면서 인태 전략과 나토가 묶여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훨씬 더 공고해지고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점점 적대시 되면서 동북아의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에 EU 정상회담을 한다면 저는 적극하기를 권해요. EU는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나토는 군사동맹체이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늘 군사적인 이슈를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첫 번째 이슈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일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이슈가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겨냥할 것이냐는 것일 것이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번에 스웨덴을 가입을 나토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원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수적인 토의도 하겠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논조가 가장 큰 논조죠.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 여기에 국제사회가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부산 엑스포 홍보액이 공급망 강화가 되면서 사실은 자유 진영 공급망 체제 가는 상황에서 이걸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구도가 더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고 일본도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나토 자체에 저도 나토 의원 총회할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제는 중국까지도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봤기 때문에 중국의 학쟁을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이런 논조가 대다수고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협조해달라 이런 것 정도 하지만 나토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응은 유엔 차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유엔 안보리가 가장 핵심 기구인 거고 유엔 안보리에서 경제적인 제재라든가 이런 걸 하잖아요. 국제적인 제재를 주도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인 거고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하는 나라는 상임위사 5개국이잖아요.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풀 수 있는 건데 나토가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북핵 문제 푸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김병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은 잘 갔다. 이번 순방 지난해에도 갔으니까 이번에도 가는 게 맞고 잘했다. 또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갔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사실은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못하고 있는 분야가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에 관계된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언론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만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기시다 총리와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사실은 여기서 저는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분야가 우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주목을 해야 되고 여기 숨은 과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관계된 겁니다. 분명히 나토와 폴란드 정상회담도 곧 하잖아요. 그리고 나토 여러 나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탄약 지원을 요구할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부족하니까 탄약을 지원해달라. 또 탈상무기를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만약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 우리의 살상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들어가게 되면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잖아요. 지금은 러시아와 비우호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냐. 지금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뭘 지원하느냐.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그다음에 비군사무기는 지원해요. 비군사무기는. 전투식량이나 방탄복이나 또는 인도적 지원 분야. 그 정도 선의하고 있기 때문에 비우호국으로 러시아는 분류한 상태고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순간에 적대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우리 안보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포 16만 교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한 160개 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해 있어요. 경제 직격탄을 받고. 적대국이 되면. 네.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신형 무기라든가 무기 신기술을 제공할 것 같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또 직접적인 압력을 동해상에서 가해올 겁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우리 동해안에서 비행을 강화하면서 압력을 강화하는데 그런 직접적인 도발도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아주 대단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살상무기 지원 문제. 지난번에도 포탄 지원 155mm 지원 그거가 시끄러웠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또 다른 압박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 탄약 지원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아마 나토에서 회의를 끝나고 폴란드로 넘어갈 텐데 그건 폴란드 정상회담 할 거 아닙니까? 폴란드 정상회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특히 탄약 지원을 아주 강하게 요구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지난번에도 폴란드 총리가 한 번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폴란드 총리가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과 협의를 해보니까 탄약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눈치 보는 것 같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러시아나 중국으로도 해주고 그리고 탄약을 직접 지원하도록 한국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또 그 이후에 155mm 탄약, 50만발이 지원하니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계속 터지고 했었잖아요. 이번에 폴란드 대통령은 수상은 더 강하게 요구하겠죠. 그래요.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거고 한반도의 긴장 고조, 또 우리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저희가 짚지 못했던 사실 언론이 이런 걸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논조가 아니고 마치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토에 가서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더 강화됐다, 또 잘 갔다 이런 논조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숨은 의미를 정확히 읽어내야 되는데 왜 언론들이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오마이티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오마이티비 보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무릎을 탁 치셨을 것 같은데 나토 정상회의에 우려되는 점들 저희가 짚어봤고 또 하나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이 정상회담 내용을 채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걱정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또는 혹되려다가 혹을 더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은 수산물 수입, 이거 해제해달라 혹시만 하든가 그것까지 요구할 확률이 있거든요. 박류 문제가 아니라 수산물까지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박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한영 반대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홍보대사처럼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술 더 떠서 수산물 수입까지 금지하는 걸 철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겠죠, 당연히. 일본 수상은 지금 나토 가서 여러 정상들 만나면 그걸 지금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한테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것인 거죠. 그럼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두 개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IA에서 감시단이 계속 상주할 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정부 대표가 상주하게 해달라, 감시하게 해달라 그런 정도 요구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80% 이상이. 그래서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정확히 기시다한테 전해야 되겠죠.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한다. 국민의 안전과 이런 데 이런 무료가 너무 많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방류를 중단해라. 그리고 또 보류해라. 중단이 안 되면 일단 보류해라. 이걸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른 대안들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방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전체 수산물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야 되겠죠. 지금 홍콩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방류하면 더 강화하겠다. 방류하면 모든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콩은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또 홍콩과 비슷한 기류도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수산물이 많이 남아 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만나면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우리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목소리를 정확히 냈으면 좋겠다. 그동안은 한일관계 개선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굴종 외교다, 굴욕 외교 이런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 그걸 많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러한 목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